3D 프린터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3D 프린트나 인공지능 같이 첨단기술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되는 요즘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샘플을 만들거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드는 것도 요즘 자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야 하고 3D 프린터 장비도 필요해서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최근 국민 누구나 3D 프린트를 이용해 볼 수 있는 창작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전국 360곳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메이커 스페이스가 어떤 공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생각하면 물건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신기한 실험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메이커 스페이스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직접 만드는 재미와 손맛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라 어떻게? 직접! 나 이거 어서 봤는데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들고 싶은데? 무엇이든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당신의 상상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곳, 메이커 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한창 들떠 있어야 할 캠퍼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봄은 없을 듯 싶은데요 바로 여기, 머릿속에서 꿈틀대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메이커 스페이스 이름만으로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데요 처음 보는 장비와 도구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예요 메이커의 공간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손뿐 아니라 나의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근데 그 열린 길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생각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간단한 기술을 배우고 또는 함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해서 그런 걸 이뤄내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의 실현 공간이에요 그게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기계들이 눈앞에 가득한데요 이런 장비를 통해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기업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과 아이디어가 담긴 단 하나의 물건 무엇을 상상하든 이곳에서는 실현 가능합니다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뛰어난 실력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곳,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눈에 띄는 네모난 박스들 최근 3D 프린터의 활용이 높아졌는데요 머릿속의 이미지를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필라멘트라는 플라스틱 질감의 재료를 한 층씩 쌓아 3차원 물건으로 만드는 방식인데요 마치 짤 주머니에서 반죽을 짜듯 한 겹 한 겹이 쌓여 모양을 만듭니다 정교한 작품부터 귀여운 피규어까지 다양한 모양의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아크릴과 우레탄이 섞인 재료는 물론이고 잔업용 3D 프린터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재료를 원하는 대로 잘라주는 C&C와 레이저 커터 레이저를 이용해 나무판이나 아크릴판을 자르거나 무늬를 새길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원리로 쉽게 사용 가능한 3D 펜까지 메이커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메이킹이라고 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구상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따라서 물건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면 두 번째는 이제 모델링 작업 혹은 2D 디자인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델링 프로그램 툴을 가지고 그런 걸 작업을 하시면 이제 기계한테도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컨버터 혹은 아니면 슬라이싱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과정을 거치면 그 과정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디지털 장비에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혹은 커팅 이렇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좀 거칠거칠한 데는 사포질 이런 것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후처리까지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굉장히 뛰어난 작품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장비를 다루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장비는 물론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 메이커 스페이스 배우기 쉬운 3D펜 교육부터 어려운 디지털 장비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3D펜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단순히 흥미가 생겨서 참여해 봤는데 그냥 단순히 한 번 교육 받은 것만으로도 되게 기본적인 지식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잘 자주 오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거든요 엄청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나씩 하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내에 있지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회사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서울에서부터 일부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회사에 없는 장비라던가 이런 시제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디서 할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지인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강원 펜랩 또는 메이크업 스펙스를 알게 돼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설도 그렇고 다른 전문 업체에 이제 약간 비등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주 와서 작업을 하고 합니다 약간 본인의 실력이 모자르더라도 여기 있는 팀장 선생님들 직원분들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그 결과물보다 약간 한 120% 150%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직원들은 웬만한 물건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는데요 내가 필요한 모양이나 크기를 찾기 위해 사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만들고 있는 캐릭터 가면 영화 속에서 본 모양 맞네요 눈앞에서 뚝딱 만들어지는 모습에 점점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PD님 잘할 수 있죠?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모델링 작업을 통해 정리합니다 모델링한 작업 내용을 3D 프린터에 입력 연구원의 도움을 통해 정리합니다 어때요? 쉬워요 사실 전 되게 손재주가 없는데 벌써 나와줬어요? 제가 이런 걸로 하면 전혀 저의 손재주와는 별개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3D 프린터가 열심히 일할 차례 담당 PD가 입력한 내용대로 천천히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3D 프린터로 출력된 물건을 조립하고 여기에 아크릴 물감으로 예쁘게 색칠까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처음인데요 손재주가 없어도 드디어 나만의 무드등 완성 제가 정말 이름난 XX인데 저도 이렇게 쉽게 무드등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와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만들고 싶거나 특히 요즘에는 DIY라고 해서 본인이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게 되게 유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상상만 하고 나는 만들 실력이 없다 그러면 이곳에 오셔서 교육도 받아보시고 또는 도움을 받으셔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 마음만 있으면 정말 마음이 항상 생기는 건 아니에요 궁금하기라도 하면 혹시나 생기면 어 나 이거 어서 봤는데 어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두고 싶으면 돼요 저희가 뭐 계속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한계가 사실 있어요 어떻게든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항상 있거든요 그 시간 때문에 여기 와서 그냥 쉬러 오셔도 돼요 가서 구경하셔도 돼요 누구든 이 공간에 와서 잠깐이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 여기는 물건을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문화를 만든 공간이 아니에요 문화는 공유예요 소통이에요 나 누군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모임 다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다 안내해 드리고 만들어 드릴게요 재미난 물건 재미난 일 재미난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창작 놀이터 누구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손재주에 넘치는 아이디어를 썩히고 있다면 지금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로 오세요 약간의 호기심과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구나 쉽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바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춘천 한림대학교 춘천 한림대학교의 문을 연 메이커 스페이스에 다녀왔습니다 물건이 척척 만들어지는 게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네, 다양한 디지털 제조 장비를 직접 배우고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잠들어 있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식과 기술을 함께 공개하는 공간으로 더욱더 확대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시대 이번에는 탁 트인 봄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목포 섬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좀 이번에 여행 메이트가 좀 특별합니다 트로트계에 떠오르고 있는 스타 고속도로 아이유, 요요미 씨가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떠나보시죠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 둘 다 그렇지, 그래 왜냐면 화면에는 참 이게 카메라가 카메라가 이게 그래, 그게 참 그래 1.5배 정도 더 항상 크게 나와 아니, 붙으면 여기서 보시면 안 돼 그렇죠, 진짜 크게 나와 근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크게 나오는 게 내가 얼굴 자체가 동그래서 그래, 난 알지 조명을 여기 앞에 있으면 달이 뜨거든 나도 달 돼 그럼 근력운동 같은 거 막 이렇게 다리 막 스쿼트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죠 근데 또 내가 근육이 잘 생겨요 헉! 그러니까 내가 키가, 내가 키가 크면은 근육이 생겨도 멋있거든 근데 내가 키가 작으니까 근육 생기면 근육돼지 되는 거였어요 막 그 더 짧아지니까 어, 더 짧아지고 근데 근육돼지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뭐 했어? 필라테스 이런 거? 아, 근데 나는 다니진 않아 뭐? 집에서 해 아, 진짜? 근데 집에서 하기 진짜 힘들어 왜냐면 집이니까 이 뭔가의 안정감 어, 안정감이 있고 하니까 유혹이 좀 많고 그리고 나랑 자꾸 내가 협상을 하잖아 한 세 번 하고 아, 한 번만 네 번 했으면 그만 할까? 오늘은 좀 괜찮은 거 같아 몸이 무겁지 않아요? 그만해도 될 거 같다 여기서 안 하잖아 밥 나의 비타민C 사랑을 써나갈래 사랑을 써나갈래 오늘부터 찾자줄 그대가 입술에 닿으면 윙크 짓는 내 표정 그대 마법 나올 건데 일단 반찬도 있어요 원래 이런 식당에 오면 반찬이 새우 있어, 새우 아니, 괜찮은데 언니, 언니 좋아하는데 아, 야 잘한다 정답 저희는 낙지와 호떡을 키움을 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로 뼈질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키움을 지금 먹어야지 네, 지금 먹어야지 이거는 핑크색이야. 이 낙지는 여기 저희가 직접 어르신들이 잡은 낙지거든요? 여기 가는 거 같아요. 한 번 드셔보시고 얘기하세요. 이런 자신감. 아 완전 자신감이 좋아. 오 뭐야 아는 애구나? 진짜 멋있다. 이거 왜 이렇게 핑크색이었는데? 나 핑크 좋아해요. 언니 무슨 색깔이야? 나 핑크색 좋아해요. 어머 어머. 아 그래? 좋아? 잘랐어. 나 머리 자를 때 너무 미안해. 뭔지 알지? 미안하다. 아니 제일 제일 좋아하는 게 해석하는 데 맛있어? 내가 동물을 살짝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엄청 시원한데 되게 매콤하고 시원해. 그거 놓으시지 못火 흰... 좀 더 맛있게 먹 Detail 맛있지? 지금 딱 먹으면 지금 딱 먹어야지. 이거 아니지 뭐거aime? 고구부 말 하라든지 말겠다. 너무 맛있다. 국물 진짜 맛있다. 진짜 아주 맛있어. 술 먹고 싶지 않니? 너는 술 안 먹어. 목에 안 좋지 않아? 목에, 술이 목에 안 좋지 않아? 주량을? 아니 지금은, 지금은 내가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먹어보라고 해서 안 먹으면 끝이 나고 그럼! 도요체할 때 두 분 먹으면 진짜 많았다고 아니 나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많았는데 이렇게 먹었어 두 분은 많이 먹어도 살 안 생긴다고 해가지고 한때 다이어트 했을 때 두 분 요리만 한 적이 있었는데 밥 대신에 이제 두 분을 주먹밥 나고 다 뭔지 알겠어? 뮤비 조각 같은 거 같아 그런 거 나 그거도 해먹고 그랬어 물 잘하네 왜? 맛있다 맛있지? 이거 뿐만이 안 넣어두고 살이 엄청 송송해 나중에 한번 놀러와 당신이 반찬도 정말 짱이 되네 아 네 아 이게 소리가 좋습니다 빨리 네 당신 가슴에 안겨 아잇 몰라 토닥토닥 두드려 볼래요 꿈일까 생실까 나 원래 김우 진짜 좋아하거든 나 김우가 진짜 좋아해 나 완전 좋아해 그거도 좋아해 김우가 약간 김 느낌이 아니고 나는 그건 좋아해 그냥 귀신 머리카락 좀 매생이? 어 매생이 그래가지고 여기 약간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 매생이 근데 진짜 이게 김이 여기 앞에서 처치해서 그런지 와 진짜 입에 닿으면 딱 사라지지 완전 맛있어 이게 낙지랑 되게 잘 어울려 사실 처음 봤어 응 좀 맛있고 좋은 거 먹으러 오는 거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나? 라고 먹을 때마다 응 나는 우리 가족 응 우리 가족들하고 응 여식 같은 거도 엄청 많이 해보진 않아 어렸을 때? 응 그리고 어디 놀러가고 이런 거 좀 많이 해봤어 응 가족들하고 갔던 여행집 이런 거 기억하는 거 제일 생각나는 거 나는 부산 응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응 완전 어렸을 때 응 그때 그때 이제 아빠한테 허락받으려고 막 가수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되게 유명하셨습니다 오빠 어 그래 아빠한테 영향을 해 아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미안해 아빠 맛있는 거 내가 많이 많이 사줄게 아빠 좋아하시겠다 원래 아빠한테 얘기 많이 해 그래가지고 응 지금 우리 집이 절간이래 왜? 나 없어졌어 아 진짜? 나 와인처럼 내 담겨진 얼굴 눈으로 눈으로 또 감출 수 없어 두 분 음식은 어땠어요? 입에 맛있었어요?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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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손님을 초대하셔서 맛있는 거 사주셔서 그니까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같이 하셨습니다 두 분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일단은 배가 부르니까 바다에서 산책 야근하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내 곁에서 행복하라고 넘치는 사람 터질 것 꽃도 부족한 Sad 어어 어어 이거 맞아 이거야 이거 이 정ichen 나 사랑하려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사랑 나이 아파할까봐 악도 꼭 끼우고 있어! 자기 인사한다 자기 인사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렇게 날씨 좋다 진짜 봄이야 이제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근데 햇볕에 비추니까 더 예뻐요 진짜 유리 그 구슬 구르는 거 뭔지 알지? 나 바다가 그리져도 일상 속에 지치셨는데 어떠세요? 힐링이 좀 되시나요? 추워 아니 바닷가 온 지 오래됐다고 해 아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이뻐 다가와 가슴 따뜻하게 채워준 사랑 외롭지 봐봐 봐봐 빨리 나 원래 옆모습 진짜 안 입은데 예쁘지? 예쁘지? 진짜 안 입은데 언니가 예쁘게 찍어주세요 그래 하나님한테 마음을 담아서 찍어주니까 되게 예쁘게 나왔네 오늘 사진 잘 찍어주세요 지금 사랑 터질 것 같아 부족해 나 어떡하라고 다가와 자꾸 눈물이 나 사랑하며 사랑할 수도 우리 사랑 아 엄청 좋아 오늘 애교 좀 불러보니까 어때요? 산책길까지 완벽하지 않니? 나는 요즘 바쁘고 해가지고 산책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됐었는데 시간을 내기가 힘들 때 근데 산책하니까 너무 좋다 자연 거니까 너무 좋다 피톤치즈 많이 많이 숨 쉬어 피톤치즈 흡수해 흡수해 좋아 소나무인가 봐 그치? 어떤 지대 소나무 그거 같아요 여기가 해송길이어서 산책할 수 있는 바다보면서 해사람길 아 해사람길 아 해사람 있다 신한 자은동 해사람길 이제 바닷가를 봤으니까 또 다시 다음 장소에 이동 한번 해볼까? 어디가? 다음 장소는 아까 그 말했던 무한의 피가 있어 오! 히 오빠모야 히히 오빠모야 무턱대고 다가와차고 떨지마 히히빠모야 히히빠모야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환적이 기관지 건강에 좋다는 도라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도라지 하면 호흡기 질환에도 좋고 항암 효과도 있고요. 오래 묵은 도라지는 인삼 묻지 않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남 거창에는 이 도라지가 21년 된 도라지가 수확이 되고 판매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21년생이나 된 도라지는 어떻게 재배되고 있는 걸까요? 대를 이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이영춘 씨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쌉싸름한 도라지 뿌리에 인생을 건 남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꿈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이루어내면 영웅이 되겠지만 못 이루면 나중에 인생 나고자 되지 않습니까? 거의 제 인생에 있어서 꿈이었죠. 산골의 봄은 더디게 옵니다. 영춘 씨는 겨울잠에서 깬 황토밭과 씨름 중인데요. 나도 옛날에 이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도라지 파는 거 많이 배웠는데 오랜만에 하니 잘 안되네. 농사로 잔뼈가 굵었다기엔 어설픈 곡괭이질. 넓게 파요, 넓게. 오늘은 도라지 옮겨 심는 날. 영춘 씨 아버지가 개발한 특별한 도라지 농사법이라네요. 도라지가 자기 땅에서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새로운 땅을 지기가 다른 땅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지금 이 체력하고 있습니다. 꼭꼭 숨어있던 도라지가 겨우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네, 남았어, 남았어. 뿌리를 어찌나 깊게 내렸는지 한참을 끙끙거립니다. 도라지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는 크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땅에서 판 보약, 노다지라 부를만 합니다. 지금까지 6번 밭갈이를 한 귀하신 몸이라네요. 네, 얼굴보다 크죠? 올해 19년 됐는데 이제 이거의 마지막 옮겨시는 장소로 옮겨져서 21년이 지나야만 저희들이 수확을 합니다. 남들은 아버지 잘 만나서 출세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돌을 97년도 무렵에 이 회사의 부채가 한 28억 됐습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한 280억 정도? 영춘 씨가 도라지농사에 몸담은 지 23년. 반 도사가 다 됐습니다. 지금 관리기가 다 들어갈 거지? 네, 다행이야. 우에 뭐 저것만 잡아놓으면 되겠네. 아버지는 공부 대신 도라지농사를 가르쳤습니다. 농사꾼이 되기 싫었던 그 시절. 어린 마음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농사 일을 막 했어요. 풀베기, 뭐 나무하기. 촌놈인데 뭐. 예전에는 지금은 농민들하고 계약재배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다 우리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산화멜려가요. 곱하기 2 하면 10명 아닙니까? 밭에 줄 쫙 서서 도라지 쫙 신고 풀 쫙 메고 하면 진짜 완전 뭐. 3년근 도라지가 새 보금자리를 잡습니다. 예, 아버지는 워낙 연식이 되신 게 올해 아안 아닙니까? 그렇지. 아버지 때부터 위탁재배를 해온 어르신들. 월성이 그제야. 참 우리 도라지 그걸로 봐서는 참 큰 역할을 내는 동네인데. 예전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또 우리 월성 계신 분들이 도라지를 참 열정하게 잘 하시고. 맞습니다. 거창에만 20여 농가가 영춘 씨를 돕고 있다네요. 또 이 도라지는 특히 다른 장모나 틀려서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이 풀을 김을 메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초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풀을 다 깽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하고는 거의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죠. 이런 날 새참도 빠질 수 없죠.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한 13번 메야 돼. 13번 한때기가. 그렇지 메야 돼. 아버님하고 우리 농민분들하고 인연도 많이 키고 계시겠네요. 많죠. 쟤보다도 아버님하고 인연이 더 깊죠. 한 20년 전에부터 이렇게 와서 도라지니고 했으니까. 주민들에게 도라지는 어떤 농사보다 안정적인 일거리. 영춘 씨에게 주민들은 사업을 돕는 일등공신입니다. 어르신이 1년에 사먹, 그 시절에 사먹 들어왔다 구입하잖아. 한 10년 전에. 많이 심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도라지 농사 지어가지고 아들 장게 지리고 공부 시키고 다 그래 했지. 이 동네 오면 인기장이야 인기장. 아유 인기장이지. 오시면 우리가 소를 잡을게라 오시면. 그 날 오후 거창에서 돌아온 영춘 씨가 서둘러 찾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농장에 가서 도라지 촬영을 갔더니 엄청 아버지 안부 묻고 한 번 놀러 오시라고 하던데. 그분들도 또 도라지 재배한 지 벌써 한 20년 된 양만들도 되게 반가워하고 아버지 한 번 모시고 오라고 진신당불하대. 아버지는 단연생 도라지 1세대입니다. 사춘기 무렵 의사도 포기한 기관지 천식을 도라지로 완치했는데요. 그때부터 도라지에 빠져 사셨습니다. 단연생 도라지 재배법을 개발해 특허도 받았다죠. 구순의 아버지는 아들이 들려주는 도라지 이야기가 낙입니다. 전혀 예측 못했죠. 그런데 아버님의 어떤 고집이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래된 도라지는 산산보도 낫다. 도라지는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도라지로 해서 부국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이 도라지가 효자 수출품입니다. 아버지에게 도라지는 새 생명을 준 신비의 약초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가공 공장을 세우고 직원도 늘렸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었죠. 하지만 농사꾼에게 사업이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도라지를 개발했지만 이 도라지의 판론을 찾지 못해서 제가 잘나가던 대기업에 수석인사과장을 있다가 사실은 여기에 뛰어들 때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족들은 만류를 했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아버지가 해놓은 걸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제가 이 사업에 뛰어든지 벌써 23년이 됐네요. 당시 빚이 28억. 가업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운명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장남인 영춘 씨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재무제표를 꼼꼼히 따져서 수익이 나는 대로 빚부터 줄였습니다. 시설 설비와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참 이 회사를 처음에 와서 할 때는 하루에 잠 3,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정말 여기서 서울을 아침에 서울 갔다가 오후에 지방에 내려오고 이런 일을 비일비재하면서 거의 진짜 걸어다니면서 잠을 잘 정도로 힘들었고 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일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사실 힘들었지만 그 성과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고 밤 깊은 줄 모르고 불철주야 도라지 개발에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뿐이었습니다. 살아남자. 때마침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 보조제를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노력과 운, 트렌드까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 또는 식품기업들이 저희 회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간에 지금 이 건물을 지은 지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 한 3만 명이 이 공간을 다녀가셨다 이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튼튼하게 뿌리 내렸습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위탁재배농가도 250곳이나 된다네요. 직원들에게는 일한 만큼 되돌려준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윈, 윈, 윈. 이번에도 삼박자 전략이 통했습니다. 거의 제 인생에 있어서 꿈이었죠. 사실은 꿈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루어내면 영웅이 되겠지만 못 이루면 나중에 인생 낙오자가 되냐 않습니까? 자만 하면 나중에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우리 직원들과 겸손하게 회사 경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70여 년, 아들 23년. 부자가 도라지에 바친 세월이 100년에 가깝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죠. 도라지도 인생을 닮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흙의 기운으로 자란 한 뿌리. 바닥을 치고 일어선 인생에도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춘 씨 앞날은 맑음입니다. 이영춘 씨의 도라지 이야기를 잘 만나봤습니다. 정기적으로 밭을 옮겨가면서 무려 21년 동안 키운 도라지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러니까요. 매년 수확을 할 때마다 20년 동안의 세월을 수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켜낸 도라지인 만큼 앞으로도 향토기업으로 오랫도록 뿌리 내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거나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 문화의 색으로 안내해 줄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감성을 포동포동 살찌워줄 문화맛집 코너인데요. 다양한 분야의 문화들을 탐구해보는 그런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문화별미를 맛보게 될지 지금 꿈틀로로 출발하시죠.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포항의 대표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 36명의 지역 작가들이 동지를 틀고 다채로운 예술을 선보이고 있는 문화맛집 골목인데요. 오늘 맛볼 문화 메뉴는 흙의 깊은 맛이 일품인 도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틀로에서 도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린 건미분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창작지구 꿈틀로 입주 작가 예린 건미분입니다. 꿈틀로에서 주로 생활 도자기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흙의 주는 따뜻한 질감이 좋아서 20년을 훌쩍 넘긴 세월 동안 도예와 열애 중이라는 건미분 작가. 하지만 이 운명적인 사랑의 시작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다고 하네요. 전업주부로 살아오다가 98년도에 지인 집에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수저 받침을 도자기로 만드는 것을 보고 그거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구워 나왔을 때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흙을 집에 가지고 와서 흙작업을 계속하게 되었죠. 손이 완전히 지문이 따라서 없어질 정도로 퉁퉁 부를 때까지 계속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도예 작가로 변신하기까지 그 첫 마음은 어린 시절 흙장난을 하던 친근함이었는데요. 하지만 흙의 본성과 불의 위력을 알아갈수록 도예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었죠. 도예의 매력은 제가 흙으로 작업했을 때 원하는 그런 예쁜 그릇이 나왔을 때인데요. 특히 생활도자기를 해서 음식을 담아냈을 때는 너무 만족을 많이 느끼고요. 그거를 만들고 구워져 나왔을 때 예쁘게 음식을 담아서 손님 초대했을 때 그릇을 보고 손님들은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반응을 보고 거기에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생활도자기의 최고 장점은 예술과 생활의 경계를 허문 것인데요. 조물조물 모양을 잡는 대로 머릿속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흙의 부드러움을 사랑한다는 권미분 작가. 그녀에겐 특히 애정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 우연히 서울에 덕수궁 미술관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을 보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물방울이 연못 속에 보면 연립 위에 아침 이슬이 맺혀서 아주 그냥 구슬처럼 햇빛에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시골에 있는 저희 뒷마당의 신랑이 연못을 파서 연을 키우고 있는데 연립 위에 물방울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연잎이 너무 매력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죠. 일상에서 만나는 순간순간들에서 찬란한 아이디어를 선물받기도 한다는 권미분 작가. 그렇기에 그녀가 만든 작품들에는 꾸미지 않은 정겨움이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작품은 역시 그것도 연립인데요. 연립 작품을 하다가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작업실에 부산하고 서울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작품 중에 아직도 꾸미지도 않았는 그 작품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더니 이걸 사시겠다고 구우면 좀 보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셔서 그때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늦은 나이에 걷게 된 도예의 길.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캐릭터를 이용한 아트 상품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작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바로 꿈틀로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열게 된 건데요. 전시된 작품들이 특이하죠. 제가 그동안 생활 도자기를 중점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 이 공간에서는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도자기 아트 상품 50여 점을 전시 중입니다. 단순한 도예 작업에 만족하지 않고 도자기 아트 상품 개발로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권미분 작가. 그녀의 당찬 도전에 뮤즈가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길고양이? 어느 날 가까운 지인께서 꿈틀로는 고양이가 많은데 그거를 이용해서 도사기로 아트 상품을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에 제가 만들어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작품을 만들면서 느낀 권미분 작가의 열정과 즐거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전시회. 작품을 둘러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도예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 스며듭니다. 각각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모습이 동일화된 게 하나도 없고 다양성을 갖고 있고 동물 모양을 한 작품들은 간혹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길고양이? 작품의 주주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작품들마다 글쎄요. 조금 저는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보시는 분들마다 약간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권미분 작가. 더 재미있는 상상력을 도예에 담아내려는 노력도 멈추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꿈틀로에는 그녀의 꿈도 꿈틀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그룹 또는 인테리어 소품, 캐릭터 상품, 흙으로 이렇게 예쁘게 빚어서 상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자기의 매력을 좀 알리는데 일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흙이 가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매력에 빠져 20여 년간 한결같은 사랑을 해온 권미분 도예가. 그녀가 차린 문화 별미로 여러분의 감성을 살찌우고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보세요. 꿈틀로 골목에 사는 길고양이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까지도 만나봤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권미분 작가의 전시회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요. 5월 9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아름다운 봄날에 이 꿈틀로로 문화 소품 가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다들 습관이 되셨겠지만 전시회 가실 때 마스크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이 영상으로나마 탁 트인 자연 속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상주에서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다 모두 모아봤거든요. 지금 출발할게요. 따스한 햇살 가득 바야흐로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즐길 수가 없어요. 즐길 수가 없어. 사람 많은 곳은 피해이 되잖아요. 갈 수도 없고. 하지만 즐기고 싶어. 힐링, 즐겁게. 봄이 왔는데. 봄이 왔는데. 어떡하죠? 좋은 곳으로 가는 상상이나 해볼까요?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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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 상주?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만족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 경북 상주시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건강 가득한 힐링의 맛, 전통 시의 전설을 재해석한 1인 밥상도 있고요. 딱딱딱딱 말과 교가 많은 특별한 춤이 승마해 풀레움 가득한 경천섬 산책길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일이 치이고 답답한 현실에 절이 치일 때 생각나는 그곳. 경북 상주시에서 떠나보는 힐링여행 한 바퀴 함께 걸어보실래요? 와, 멋집니다. 멋져요. 보기만 해도 그냥 힐링이 되는 이곳. 아니, 뒤에 보이는 저 섬은 어떤 섬인가요? 예, 이곳은 상주 낙동강에 있는 경천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가족끼리 걷기도 좋고 나들이 하기도 좋고 또 연인끼리 걷기도 좋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무슨 모자예요? 아, 예, 이것은 자전거 헬멧인데 이곳은 자전거 타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좋고 이래서 자전거를 타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미리 말씀하시지. 저는 자전거 못 가져왔는데.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2인형 자전거를 가져왔어요. 네, 우리 둘이 같이 탈까요? 커플 자전거? 네. 그럼 커플 자전거 타고 경천섬 한번 달려볼까요? 네, 좋죠. 힐링을 찾아 떠난 기정 리포터.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상주의 대표 힐링 명소 경천섬인데요. 파릇파릇 새싹이 도단하는 경천섬. 자전거를 타고 봄바람을 가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죠. 사실 요즘 사람들 많은 곳 피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안심입니다. 자전거 타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경천섬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토정주 낙동강 자전거끼리 바로 이 일대를 지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역시 자전거의 도시 상주입니다. 힐링의 기운이 이끄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도착한 곳은 경천섬. 낙동강 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삼각조인 경천섬은 남이섬의 2분의 1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시원하게 흐르는 낙동강 위 서쪽으로 이어진 범월교를 건너면 초록빛이 움트는 경천섬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한편에 그림 속 풍경 같은 경천섬은 사계절 모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맘때쯤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네요. 자연을 벗삼아 두 바퀴로 봄을 즐기는 우리의 기정리포터. 살랑불어오는 봄바람 따라 걱정과 스트레스도 훌훌 날아가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배달의 박차를 가해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라면 더 좋은 경천섬. 자연의 기운 듬뿍 받을 수 있는 경천섬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습니다. 경천섬을 이렇게 즐겁게 쭉 둘러보다보니까 다리가 나타났어요. 아주 예쁜데 어떤 다리인가요? 이 다리는 낙강교라고 합니다. 여기 경천섬과 건너편에 해상나룩 관광지를 잇는 아주 관광 명소예요. 지난 1월에 개통을 했는데요. 앞으로 4월 말이 되면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밤에도 아름다운 다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개통한 따끈따끈한 핫플레이스 낙강교. 낙동강 본류가 시작되는 도시 상주답게 낙동강 위를 걸어가는 345미터의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 낙강교가 있는데요. 밤이 되면 낙동강 1300리 장류 중 풍광이 가장 뛰어나다는 경천섬 일원의 화려한 조명이 밝혀집니다. 오 세상에다. 이 따사로운 봄바람도 좋은데요. 발밑으로 낙동강 물이 유역이 흘러가는 모습이 다 고스란히 보입니다. 정말 좋은데요. 이 길을 따라서 가시면 수상탐방로, 도남서원, 범월교를 따라서 낙동강 탐방로가 연결이 다 됩니다. 낙동강의 여운을 오래 느낄 수 있는 경천섬 한바퀴. 따사로운 물빛 따라 걷다 보면 도착하는 다음 장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주의 맛을 찾아왔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 상주의 맛, 도대체 어떤 맛인가요? 상주의 맛은 시의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전통음식, 향토음식,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곳은 시의전스라는 고조리스를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가까운 전통음식, 향토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기대됩니다. 상주의 전통요리서, 귀하디귀한 시의전소 속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곳. 아, 좋다. 우와, 멋지다. 고즈넉한 한옥에 앉아서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를 만큼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햇살도 오늘따라 참 좋습니다. 한옥의 정체에 푹 빠져 있을 때쯤 보기만 해도 고즈넉한 우리네 전통 먹거리 1인밥상 등장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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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이게 찬이 들지 몇 가지인가요? 상주에서 제대로 상 받았습니다. 밥상이요. 마치 작은 임금님 밥상 같아요. 네, 1인밥상. 임금님도 혼자 드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1인밥상인데요. 여기는 이제 상주 지역이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청정지역에 나오는 식자재를 가지고 옛날에 선비들이나 임금님이 드셨을 법한 그런 드셨던 그런 음식을 저희가 받는 1인밥상입니다. 1인밥상. 상도 딱 한 사람만 받는 1인상입니다. 상. 두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시의전서란 조선말기경 상주 지역 반가음식 및 왕실 음식이 정리되어 있는 요리저서인데요. 이곳에서는 시의전서를 재해석해 건강한 요리를 만들고 있다죠. 깔끔하게 정갈하게 혼밥 쪽에게도 딱 좋은 1인 정식. 유기그릇 하나하나 로컬푸드로 만들어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푸짐합니다. 맛이 어때요? 와 음식 맛이요. 이게 과하게 짜지도 않고 담백하면서 재료 본연의 맛이 입속에 그대로 내 몸에 그대로 전해지고 느껴집니다. 정말 기운이 쏟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1인 밥상. 오늘 대접받았네요. 나를 위한 작고 확실한 행복. 소담스러운 맛과 멋자랑하는 깔끔한 한정식 1인 밥상. 입안에 물어오는 힐링의 맛. 고즈넉한 멋과 맛이 있는 1인 밥상.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파릇파릇 봄 기운 느끼며 좋은 경치도 보고 맛있는 밥상도 받았으니 이번에는 즐길 차례. 어서와 승마장은 처음이지. 따끈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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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딱. 여러분 보이시죠? 말입니다 말. 제주도도 아닌데 상주에 말이 있어요 말. 여기는 상주국제승마장입니다. 승마 대회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관광과 레저의 도시 상주. 우아한 스포츠 승마도 있습니다. 국제승마장답게 넓은 규모 자랑하는 이곳.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빨리 체험하고 싶은데 여기는 승마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마사동이고요. 일단 승마 체험을 하기 전에 말들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먹이주기 체험을 먼저 하겠습니다. 말들이 좋아하는 당근. 네. 오 그렇죠. 좀 친해져야겠네요. 친해져야 먹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먹을 거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당근 체험으로 말과 교감을 봅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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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말들이 아주 그냥 당근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정말 잘 먹는데요. 이제 말들이랑 먹이를 주면서 교감도 세고 친해졌으니까 이제 승마 체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 타러 가볼까요. 잘생겼습니다. 눈이 맑아요. 이 친구가 오늘 저는 이끌어주는 그 말인가요? 오늘 체험하실 말 이름은 애플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코터로스라는 품종이고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온순해서 어린아이, 어른, 나이 많으신 분 다 타도 얘는 굉장히 안전한 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플아 잘 부탁해. 애플과 함께 달려볼게요. 전문가가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 걱정은 한 수 접어두시고요. 오늘은 가볍게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신체 발달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딱 좋은 승마. 속도를 즐기는 경마와는 달리 승마는 말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서로 교감하며 나아가는 애플과 기정 리포터.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있습니다. 말을 괴롭히지도 않고 굉장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멈춰볼까요? 워 하시면서 말을 잘 듣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이죠. 정지하실 때는 워 하시면서 고피를 지그시 당겨주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발해볼까요? 출발할 때는 혓소리를 넣는 거예요. 집중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도 딱!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승마의 매력. 고생했어 고생했어. 사실 처음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타보니까 적응도 좀 빨리 되는 것 같고요. 말이 잘 이끌어져서 그렇겠죠? 승마라는 고급 스포츠를 이렇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승마 대회가 없는 날에는 일반 회원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게 힐링 상주를 만끽 중인 기정 리포터. 그런데 아직도 갈 곳이 남았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곳 상주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곳. 일몰의 명소, 학전망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경천섬 인근 위치한 학전망대. 경천섬과 낙동강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데다 일몰이 지는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SNS를 타고 일몰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사진 한 것으로 남기는 인생샷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광활한 자연을 온 몸으로 직접 눈으로 느껴보는 것도 참 좋겠죠?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상주의 자연. 그리고 주홍빛 노을까지. 너무 아름답네요. 저는요. 조금 더 즐기다 갈게요. 유난히 길었던 하루를 달래주는 노을빛 풍경. 주홍빛 하늘 저넘어 석양이 집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무엇을 상상하듯 항상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곳, 상주. 덥지도 춥지도 않은 지금이야말로 상주를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상주 경천섬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시작해 소담하지만 고급스러운 현대표 시일전사 팝상, 우아한 스포츠 승마채용까지. 바쁘게 살아온 당신에게 주어진 쉼표 같은 하루. 상주에서 힐링 여행 즐겨보세요. 우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 상주. 상상만 하지 말고 꼭 한번 가봐야지. 상주 낙동강 경천섬으로 다녀왔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미디어파사트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상주의 옛 조리서인 시외전설을 재해석한 한정식집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옥에서 즐기는 전통 한식, 게다가 우리의 옛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상차림이라고 하니까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천섬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나면 꼭 한번 놀러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 봄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